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취임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유의 가치를 정확히 인식하고 재발견해야 한다 자유를 35번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통합의 정치를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가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진실보도를 하는 언론을 전용료를 전개해서 쫓아내고 기자질문 싫다고 누가 하라고도 하지 않았던 도어 스태핑 이걸 자기 멋대로 중단하고 159명이나 되는 꽃다운 청년들이 이태원 참사로 희생됐는데 진정한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책임장관을 문책하지 않는 게 이게 윤석열 식의 자유입니까 정치검찰 감사원 권력기관을 총동원해서 전정부와 야당을 탄압하고 보복하는 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입니까 직권 10개월 되도록 야당 대표를 안 만납니다 이것도 윤석열 자유입니까 대통령이 직권 여당 당대표 선거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방해꾼 적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사람을 대표시키려고 선거에 개판하는 것 이게 윤석열 식의 자유입니까 저는요 이거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물론 이게 총리께서 이게 동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의견들을 좀 대통령에게 전달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전달을 다 하고 있고요 이런 얘기 하셨어요 네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전혀 안 듣습니까 윤석열의 자유는 우리 공동체와 국가 모두를 위한 자유가 아닙니다 독불장군식의 자유입니다 이것을 한번 대통령과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하십시오 지금 윤해권이니 청공이니 이런 의혹이 국민 안에 싹트는 것 이게 정부 책임이 큽니다 반복해서 나오는 청공 개입설 이 진실이라면 정권의 존립을 흔드는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주변 정리 잘하고 국민에게 신뢰를 줘야 된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